안녕하세요 소담주택의 김재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비규제 지역인 초호르브에 위치한 테라스가 두 개인 단독주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총 14세대 중에 1차는 분양이 되었고요 2차 5세대 오픈해서 지금 분양 막 시작했습니다 대지는 40평 정도 되고요 전용은 34평 실사용 면적은 48평 정도이고요 지하 주차장 200% 하고 창고하고 1층부터 3층까지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구조물입니다 방 4개 욕실 4개 테라스가 2개인 구조입니다 단지 내 기반 시설은 도시가스 난방 상하수도 인입이 되어 있고요 오페수 직관으로 개별 정화조는 없습니다 초월역까지 3km 거리로 도보 5분 거리에 버스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도보 포함해서 15분이면 전철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초월역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성남 장호흥간 자동차 전용도로인 쌍동 분기점까지 자차 3분이면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서 수도권 쪽으로 아래 이천 여주 쪽으로 편리한 교통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해당 세대 분양 가격 5억 5백만원인데요 비규제 지역의 위치에 있어서 3억 정도 담보 대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직형 타운하우스보다 시세가 굉장히 저렴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5억 대 단독 주택 찾으시는 분들 편안하게 구경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내부 영상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시청해주세요 BER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ch complement 아 일부러 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